변호사 2,000원 내가 전화할 게 잘하는 것 같은데 5,000원 3,000원 4,000원 4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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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000원 5,000원 5,000원 아 아 아 아 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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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웬만에 한 오 오 아 이런 문제에요? 1점 뭐 얻은건가요? 아 이런 문제에요? 아 좋았어 그렇지 않아? 흑 흑 흑 흑 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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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역정 일곱 번째 카메라 감독님 헤이 흑 아 아 아 아 코가 너무 산지르고 한 달 긴 내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13호가 바뀌어서 별자레나가 남는 거예요 저기 저 공부가 이렇게 13호가 바뀌어서 별자레나가 남는 거예요 헤헤이 아이고 쏘리 헤헤헤이 아이고 쏘리 헤헤헤이 아이고 쏘리 헤헤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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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이 헤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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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否 정해지는 것을 유지해야 한끼가 그 남강들을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그대의 누구도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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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컨셉인가? 다음에는 그러면은 형 너무 귀엽다고 하시네 헤잇! 형 너무 귀엽다고 하시네 헤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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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세! 헤잇! 그럼 strength! Because 안전한 가구를 만듭니다 1룸 더 넥스트 스파크 저 소리가 아니에요 저 소리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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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장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화한 거지 박사하고한테 너 나중에 만나자 나랑 헤어진 거야 왜 저래 지금은 뭐 날차... 날고 왔죠 날차... 날고 왔죠 날고 왔죠 날고 왔죠 냄새 맡기게 되네 냄새 맡기게 되네 냄새 맡기게 되네 전화한 게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 이름은 말해서 이모 유경 유경 아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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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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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뒤에 갔다 아 아 아 아 갔어 오늘 재밌게 보내세요 남은 주말인데 아 또 되지? 아 갔어 또 갔어 아 답답해 아 뻥 뚫리지 않아 아 제가 다음주 다음주에 또 깰까? 다음번에는 한명을 꼬셔서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로 진짜 진짜 너무 하고싶다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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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 갔어 갔어 또 하여 네 여러분 재채기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가지 않게 하지만 재채기가 갔으니까 저도 갑니다 이게 무슨 전개인가 하시겠죠? 그냥 막장인거죠 막장 드라마 무슨 말이지 지금? 아 너 무슨 말 하기 시작한거야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아 블링크 갈게요 하도 그래 재채기는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시도해 볼게요 안 왜이래? 다음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